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류현정입니다. 오늘은 12월 파티 계절에 어울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략할 수 있는 아이 글리터 메이크업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글리터 아이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먼저 아이의 음영을 주는 단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펄이 없는 베이지 색상으로는 눈 앞머리, 코가 이어지는 이쪽 부분에 음영을 주세요. 아주 연한 브라운 색깔 섀도우를 다시 한 번 눈두덩이 한 2분의 1 정도 되는 지점에 발라주세요. 그다음은 펄감이 있는 좀 진한 브라운 색깔 섀도우를 눈매를 또렷하면서도 좀 더 깊이감 있게 표현을 해주는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라인 쪽에 진한 회색빛의 섀도우를 발라줍니다. 그다음에 언더라인도 음영을 주세요. 이게 리퀴드한 글리터 라이너인데 눈동자 바로 위에 있는 부분 가운데 고기에다가만 슥슥 발라주세요. 좀 더 극대화하고 싶다 할 때 이렇게 낮게로 되어 있는 글리터들 있죠. 이걸 꾹꾹 눌러서 붙여주세요. 아래쪽에도 글리터 라이너를 이렇게 살짝 발라서 눈 밑에가 좀 더 반짝반짝하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뭔가 좀 더 화려함을 주고 싶다 할 때 라이너 그림 위에다도 이렇게 글리터를 콩콩 박아주세요. 테이프를 사용해서 이렇게 간편하게 얼굴에 묻어있는 글리터들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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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